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다밤님 안녕하세요 오 콜라 감사합니다 미친 쓰노 기도 생겼네 아 아 아 에이 같은 아 아 어디서 대씨야 아 아 아 뭐 뭐야 으 아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ound 3 fight ok 테크엠트 6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미친 와 제발 룩인 안녕하세요 이거 어떡하지 베이지 안치했으면 맞았을까 이거 워키랑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감이 없다 아이씨 안 돼 아 이거 쓸 줄 알았는데 파크 아 알았었는데 잠만 잠만 이걸 쓴다고 대놓고 막았는데요 막았는데요 아니 막았는데요 라운드 3 파이트 아 왜이래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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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철권 캐릭터로 하자 으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엌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쉣 뭐야 안 돼 어 이게 짠발 클린 거리를 되게 잘 맞추네 난 안 맞을 줄 알았어요 클린이 어 저 팀 딱 안쓰고 또 안 왔네 뭐야 이 아 병신 병신 게임 이거 어이탱이가 없다 아 진짜 아니 이거 욕 욕해도 합당하죠 이거 아 너무 힘네 이거 야야야 비비지 마라 비비지마 남자가 비비는 거 안좋아한다 어우야 뭐 다 맞노 어허이 어허이 어허 아 스파이선 저기 고기 약한 편이에요 약을 한 편이 아닐까 어허이 아 잠깐만 이 짬발 하면 안된다 절대 아 넘어가서 짬발 하지 말자 짬발만은 하지 말자 잠깐 배웠다잉 어허이 야아 이번엔 딱 이 수능 짬받았어 이거 이럴나 아이씨 올랐어 나이스 여어 쪼쿠야 어허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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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잘모를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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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참..참어요? 아아 다행이다 아아 다행이다 지렸고 마무리되라 아니 왜 사는데 이거 아니 이거 왜 사는데 너무 약해졌다 그죠? 카자야가 너무 약해 아아 에헤헤 원쯤 했다고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? 오오 다행이다 닥템 아 나이스 나이스 아우 세다 아 나 앉아있었잖아 왜 맞는데 기가 찾아맞아 쓰네 그냥 어우 이런 무서운 공고 좋아요 여기서 기회죠 아 제발 우와 왜 안앉지? 나랑 맞아도 사니까 그렇게 판단한건가? 어 다행이다 어어어 어헉 깨발헴 다헤이 나이스 아 제발 아니 뭐야 몇대를 치는거야 어질어질어질하다 아 뻔했나 아 이게 해야되는데 아 그리오스네 너무 쎄 너무 쎄 이게 진짜 대단한게 고호키가 짬바리랑 대쉬 어퍼랑 이게 이시가 되네 와 그사람 지금 어디서 게임하고 한국에 있다는데 라운드 1 파이트 아 아 뭐야 내가 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휘가 없지 어휘가 없어 어휘가 없어 오케이하니깐 아이씨 개오바 아 진짜 개오바임 아바보소했는데 아 아 저게 왜 점프가 나가냐 아 아 아 아 아 밀기패턴 처음 알았다 와 나 뭐 갈렸나 했네 으아 으아 아 아아 착취하기 전에 공격 끝날줄 알고 총풍했는데 내가 왔네 오예 오예 안돼 아 너무 빨리 했나 아하 너무 뻔했나 아유 에바 에바 그니까 그때 잡았어요 아쉽다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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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쓰기 싫어갖고 그냥 낭만을 조금 한스푼 좀 덜어낼게요 여러분들 낭만이 없어야될 것 같아 지금 나 낭만 노리다가 강등의 냄새가 나거든요 낭만을 좀 빼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스 예스 야스 아 아 야 이거 잘못 썼다 딴거 썼어 아니 짠팟을 줄 알았는데 비워봐라 이거 게 머릿 낭만 빼 낭만 빼라 했다 기원권은 아 기원촌은 낭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이씨 기원촌은 낭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쓰는거지 기원초니까 써야되는거잖아 그쵸? 어 낭만 아니에요 최점점 오우 예 조지 딸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아니 웨잉 낭낭낭낭 아이 쉬멸 아 어 잠깐만 아 이거리 해도 돼? 나이스 저도 봤어요 그 스파 저기 뭐야 상금 트위터에 날리더라구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야 이걸 야 살았네 아이고 형 아이고 아하 크흐흑 세금 떼고 10억도 대단하다 사람이 평생 이래서 돈 모으기 힘든 액수 중에 하나 잖아요 필수 음 데이너 아 저 소점했는데 안다 점프가 씹혔다 울라 흘리는거 보소 아 뭐야 아우 다행이다 나이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땀발이 바로 나오네 어 왜 뒤끝거리 안맞는거 처음봤어요 우와 멘탈 잡아라 멘탈 잡아라 멘탈 잡아라 할수있어 아 할수있어 할수없어 사진만 한번더 아이씨 개빡세네 산이 아이씨 오우야 쩐다잉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이거 잡아맞으면 안되네 죽는다 이거 우와아 한번 썼는데 나 이거 ㅅㄴ 개쩌네 기여로 마이 하 하하하하 저렇게 오래 기다려서 맞춘게 짠 손이야 짠 손이야 아 와아 마이너스 어 에이 캔 워스업 롸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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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아 아 오예 오오 아어어 와우 어허 야 이거 납부쳤어야 했는데 아 저 상대 실수한건데 아 납부 안쳐서 맞았다 에이 바보 에이 에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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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istakes 와 왓? 일부러 안되어있는 거리에서 쓰는거 같은데 와 그런게 있구나 개쩐다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왜 맞는건데 아따 잘 때리네 오 너너너너너너노너너너너너너너너너넃 플리 Gear 아 아 뭐야뭐야 에예바 그니? 셋 말 마다잖아요 실피좀 실피 Jesk bạn 나 뭐하.. 근데 저거 뭐하다가 죽었지만 공창각하다 내가 잽에 끊겼나? 뭐하다가 맞았지 저거 아 졸라비비네 비비지마라 아이 왜이래 비즈 딴발쓰지마 왜왜왜 날지마 암세축산 나도 기억이 안나 아 오지게 비비해 암세축산 암세축산 난 상황이 많다 크림이 빨라가지고 암세축산 암세축산 아 폭탄이네 천천히 비비로 오지마 비비로 오지마 다운 다운 뛴다잉 이런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엉둥이 키겠는데 잠만요 잠만요 불 ell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 자 끔찍하다 기가 하나 있으니까 갱일 수 있다는 저 자신감 으 으 어 어 기가 하나 있으니까 개길 수 있다는 저 자신감 와우 어떻게 저렇게 유지할 수 있는거 실력을 대단하다 재능이 아닐까요 아 개기네 내가 내가 이득인데요 내가 이득이에요 에이씨 오예 한대부터 나랑 안쓰고 헤렉이 이거 그렇지 아우 왜 개겠냐 어 막았어요 아 야 이거 다 대초 나갔으면 맞았는데 야 왜 왜 나 늙었니 뭐하나 보아윤 아으 아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지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흫흫흫흫 흫흫흫 쓰레기게임 쓸데없이 못시킬 때리네 괴맛게 그만해 그만해 야 이거는 맞자 솔직히 그거라치 나 많이 참았거든 많이 참고 썼거든 아 왜 이걸 노린다고 아 한은 뭐 비 쓰더라도 뭐 뭐 뭐 뭐 아 아 아 아 에 이번엔 나갔다 자능장 아 이루트님 어서오세요 더 뺏어 아 쥐미어라 와아 으아이씨 백인포너 뭐야 아이고 아이 아우 왜그래 라운드 2 파이트 앉을거 같았는데 알았네 그냥 앉는걸 포기해서 뭐야 비비문 비비고야 뭐야 아 이거 진짜 개오바잖아 이거는 아니 이거 이걸 점프로 피한다고? 나도 점프기술이었는데 응 내가 더 높아 이런 느낌인데 아이씨 오 오 오죽이 안왔네 돌려주세요 아 13인데 저렇게 비비면 서니까 무슨 짬파 쓸거 같잖아 길을 안썼다고 저기서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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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왜이렇게 아니 아니 아까 저기 비영둥이킹 안맞을때부터 멘탈이 나갈뻔 그래 아 아 아 아 왜 심하다 심하다 이거 너무 너무 아 아 뭐 타지? 바닥으로 바닥이 없지? 오예 습 습 습 습 별 아싸 드링 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라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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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내스탕 방 road 오기 뚱뚱힌에서 맞은줄않단 주뚱이 아니구나나나나 으에이 이야아 두 mache 오지날아당기노 파리가 의이 아씨 짠손이라 오프이지도 돌겠다 와 그냥 안되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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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짠손이라 나 죽는거야? 아 나 짠손이라 죽었을때 정말 모르겠다 간다 당신은 안앉아서 죽고 난 앉아 나락을 썼습니다 나이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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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정했는데 빨려들어가냐 킹반루 오씨 아아 저기 13일텐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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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가 생긴 순간 부터 미지가 너무 심하게 들어온다 압박감이 아 안되나 어우 장애다 으에에에에에 동창각 피하는거 개쩌네 아아 이거하고 들키 하지말라고 아아 알았께 아아 잘못때렸다 화한테 못냈었다 하하 나이스 오케이가 되나? 좋아요 기아나 백거 오히려 이득 왜? 왜? 뭐야? 아 안나가 뭐야? 아 안나가 오 제발 다행이다 한복 비어있다 이거 오 제발 다행이다 라운드 4 에고자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? 둘인건 아예 안맞네 오! 아 미스트 왜왜 왜왜? 왜왜? 야 시크게 헷갈렸네 헷갈렸어 아나 흘림거리인가 이게 아 좀 멀다 생각했는데 아 아 아 자꾸 1타쓰고 저번 하는구나 아 절대 촉북도 했어야 되는데 아 한 번만 더 생각할까 아 저 짠짠 너무 오랜만에 봤다 아 짠짠 짠짠하게 워우 좋아요 으아 제발 세게 맞지마 다행이다 담았노 아 음악 아 29 크래퍼 обнаруж combines 어 2 5 5 오토라 오토라 5 4 째버리네 어디까지 가? 라운드 3 파이트 아 우와 아 초풍 어허 우와아 아이고 아이고 아 피했는데 타이밍이 딱 맞게 나왔나 보다 아니 아니 이거 안썼어 아 오예 이렇게야 별 깔걸 아 아 아 아 아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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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저기 14,15초폭 나갔으면은 역전이었는데 개망 와 너무 멀리 간다 아아 놀렸는데 안나가나 개같은거 아 또 뭐하노 아 이런 어 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구 어 나이스 왜 C 으 3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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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업 아니 아 절대앉네 안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으악 으 으아 이거 강제로 뛰어올리네 처음 봤어요 저런 상황 오오오오오오 와 개신기하다 와 저거 처음 봤어요 진짜 신기하다 아 으악 이걸 들키고 있네 아이 아이고 이거 약하게 때렸는데?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잇 어 잠깐만 아이씨 이게 왜 사냐 와 당연히 죽었다 생각했다 딜계산 했는데 아 남네 와 왜 진짜 오우야 아 아 진짜 괴물이 가네 잘한다 여기가 나이스 잘참았다 내가 웨이브 치면 되일것 같았어 아아 왜이렇게 막네 나이스 나이스 확인하 어? 아아 아아 너무 벌였다 미쳤다 와 피 많으니까 갱쓰네 아아 피가 많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이기지 안돼 당이다 당이다 아 당이다 뭐야 야 아 개막 아아 뭐야 라운드 1 파이트 야아 야아아아 씨 진짜로 으응 어 으응 으으응 아이고 이겟네 호낭아 이제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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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은거 같은데 너무 쎄 이거 아 너무 쎄 저거 5배여가지고 이런게 어딨나 정우리에서 피해지나? 와 여캐도 아니고 아 또 걸렸다 똑같은거 아 아 두갠데 아 내 기억이 왔는데 15프레임이라서 졌다 아 13이었으면 저 강등당했죠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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